여러분 Hi I'm J2N 안녕하세요 J2N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태양과 또 엄청 오래 기다린 지민의 콜라보레이션 바이브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뮤직비디오 봐보도록 할테니 오늘은 재밌게 즐겨주세요 뒤집어져있네 뭔가 되게 태양같다 오우 오 너무 좋은데요? 이건 바로 1위 가겠다 오 너무 멋있어 오 뭔가 태양만의 그 끼랑 멋이 너무 멋있는데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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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너무 좋다 더 너무 좋은데? 와 완전 지민한테 노래를 거의 파트의 절반을 줬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우상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된 지민 너무 예뻐 가야지 가야지 약간 테리우스 느낌인데요? 와 너무 깜짝 놀란다 뭔가 다른 분위기의 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바이브인데 너무 멋있네요 너무 짧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뭔가 태양님의 목소리랑 그 멋이 1절에서 쫙 있다가 뭔가 2절에 지민이가 딱 나오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? 진짜 딱 바이빙하기 좋은 그런 무드와 두 사람의 케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딱 되게 좋은 타이밍에 너무 강력한 콜라보레이션이 나와서 올해 시작부터 케이팝 그래서 걔가 또 약간 긴장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과 지민의 바이브 뮤직비디오 재밌게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